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10월 26일 화요일 저녁 9시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20호 태풍 만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중심기압은 981헥토파스칼입니다. 27일 수요일 저녁 10시에는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이 되면서 일본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목요일 저녁 6시에는 중심기압 962헥토파스칼이 되면서 일본 오키나와에 가까워졌습니다. 29일 금요일에는 일본 도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은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이고 무한 태풍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43분에 일본 구마모토 아수산 나카다케 제1화구에서 분화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일 목요일에 규슈 남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화산재가 빗물을 먹은 곳에 배수구 등에 달라붙어서 배수가 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화산 진흙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아수산의 20일 분화에 따라 연기는 3500m까지 올라갔습니다. 분화구에서 남동 방향으로 화산재가 흘러가서 아수시, 다카모리, 니나미아소, 이아자키의 노베우카시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분화로 속고친 고온의 분출물이 흘러내려가는 현상인 화쇄류가 화구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2016년 10월 8일 아수산 나카다케 제1화구가 분화했는데 당시에는 화산 연기가 1만 미터 넘게 솟았고 화산재로 인해 수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아수산 분화로 우려해야 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아수산 대폭발이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가의 요구입니다. 화산의 분화는 분연 속에 함유된 에어로돌이 성층권에 오랜 시간 체류하면서 태양빛을 약하게 만드는 빛투산 효과를 자주 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온이 낮아지고 호우 등의 수해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0호 태풍 만로가 만약에 일본을 강타하게 된다면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하여 많은 수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산의 분화가 기상조건의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에어로졸의 양과 높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와 함께 떨어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분연히 관계면을 넘어 성층권까지 들어가버리면 그 에어로졸은 수년에 걸쳐서 상공에 떠돌며 기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과거 아수산 나카다케 제1화구에서는 1979년 9월 발생한 분화로 관광객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공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6월 기준 일본의 활화산은 111개입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이 화산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감시, 관측체제를 충실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화산도 50개에 달합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대기 하층엔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에서 나무로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보다 상층 제트기류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남동 쪽에 있는 아수산에서 분출된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건너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